안녕하세요. 생물다양성협약대응전문인력양성콘텐츠개발 및 운영사업에 참여 중인 정재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생태계 교란생물을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태계 교란생물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또는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합니다. 현재 포유류 1종, 양서파충류 4분류군, 어류 2종, 갑각류 1종, 곤충 6종, 식물 16종이 생태계 교란생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 등에서 많이 접해본 유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 거북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생태계 교란식물들은 어디에 서식하고 있을까요? 생태계 교란식물들은 갯벌과 같은 특이한 서식지는 물론 길가나 물가 등 여러 종류의 서식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러 가볼까요? 우와 갈대밭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얘는 되게 갈대랑 닮았는데 뭔가 되게 다르게 생겼네요. 닮은 듯 안 닮은 듯 이건 갈대인데 갈대랑 얘랑은 뭔가 확연히 다르게 생기긴 했죠. 키는 제 허벅지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에도 이렇게 꽃이 펴 있답니다.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국 객근풀입니다. 이 식물은 현재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해 강화도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2015년도에 처음 합계에 보고되었으며 2016년 유해 해양생물 및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잘린 지 3주 되었는데도 이렇게 금세 자라날 정도로 빠른 생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영국 객근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곳입니다. 10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빽빽하게 뒤덮을 수 있다니 참 무섭지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증식해 뒤덮는 생물이 영국 객근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강화동곤도의 길가인데요. 어떤 식물이 열매를 맺고 있네요. 이 식물은 바로 돼지풀로 가을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꽃가루 알러지의 원인이 됩니다. 짠! 이곳은 서울의 난지 한강공원입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위해 많이 찾는 곳일 텐데요. 오늘은 제가 평일 오전에 방문해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도 생태계 교란 식물이 있을까요? 여기 단풍잎 같기도 새의 발 같기도 한 잎을 가진 식물도 있네요. 이 식물은 단풍잎 돼지풀로 1999년 돼지풀과 함께 등록되었는데요. 앞서 본 돼지풀과 근연 관계에 있는 종으로 단풍잎 돼지풀의 꽃가루 역시 가을철 꽃가루 알러지의 원인이 됩니다. 돼지풀은 잎이 쑥처럼 매우 갈라져 있지만 단풍잎 돼지풀은 보시다시피 세 갈래 혹은 다섯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식물은 서울 근교의 하천, 인진강변, 춘천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퍼져 현재는 전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식물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바로 한삼덩굴이라고 합니다. 이 한삼덩굴은 특이하게도 외래 생물종은 아니지만 2019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식물은 덩굴성 식물로 빠르게 공터와 공터에 자라는 식물들을 뒤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시밭이랑 단풍잎 돼지풀도 있지만 저렇게 단풍잎 모양의 한삼덩굴이 뒤덮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도시에 살기 전에도 이 한삼덩굴은 정말 많이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식물은 단풍잎 모양의 잎과 네모난 줄기 그리고 줄기에 있는 아래쪽을 향한 가지 때문에 따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만질 때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데 이 한삼덩굴의 꽃가루 역시 가을철 꽃가루 알러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가시막이 있는데요. 이 가시막 역시 또 다른 생태계 교란 생물입니다. 한삼덩굴처럼 덩굴성 식물로 매우 빠르게 자라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식물들을 뒤덮어 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억새인데요. 이 억새 밭을 다 뒤덮고 가시막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막에서 분비하는 타간물질 때문에 결국 가시막만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로 강가를 따라 퍼져나가기 때문에 한강 일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한 지자체나 환경단체 등에서 재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다른 생태계 교란 식물이 있는데요. 가을에 길을 걷다 보면 예쁜 꽃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생태계 교란 식물인 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숙구쟁이인데요. 자그마한 꽃들이 이렇게 한아름 피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기도 했지만 너무나 잘 주위로 퍼져나가 다른 식물들의 삶의 공간까지 위협하여 2009년 생태계 교란 생물로 등록되었습니다. 숙구쟁이, 큰 빗자루 국화, 개망초, 구절초 등 비슷비슷해 보이는 국화과 식물이 많은데요. 가을에 손톱만한 정말 손톱만한 이런 하얀 꽃들 또는 연보라빛 꽃들이 꽃다발처럼 한 가지에서 많이 펴 있으면 미국 숙구쟁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 하얀 꽃들이 아주 복슬복슬하게 줄지어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닭털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식물은 바로 서양 등골 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늘진 곳을 선호하는 편이며 주로 8월에서 10월에 이렇게 흰색 꽃이 피웁니다. 자세히 보시면 암술머리는 실처럼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잎은 끝이 뾰족하면서 옆에 이런 톱니 모양의 거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는 애기 수영이 정말 언덕을 뒤접힐 정도로 웅장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푸른 부분이 아닌 붉은 부분이 바로 애기 수영이 있던 자리입니다. 애기 수영의 경우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이 시들어버려서 지금은 아쉽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애기 수영이 꽃이 피는 철에는 언덕이 붉게 변하는 것이 마치 서양화에 나오는 풍경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잔디도 깎은 상태라서 애기 수영 열매를 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벌써 7종을 직접 만나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어? 나도 이거 봤는데! 하는 식물들이 꽤 많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널리 퍼져있는 식물들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현재 지역 자치단체에서 연중 행사로 대대적인 식물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드문드문 곳곳에 자라고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들을 일일이 제거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이렇게 뽑아주세요. 뿌리채 뽑아주시면 됩니다. 단풍잎 돼지풀이나 환삼덩굴처럼 줄기가 따갑고 억센 식물들은 뽑을 때 장갑을 껴주세요. 식물들이 어릴 때 뽑아주시면 효과가 더 좋겠지요? 뿌리를 뽑을 수 없다면 이렇게 생식기관이라도 꺾어주세요. 지금까지 생태계 교란 생물이 뭔지 쉽게 볼 수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길을 가시다 이런 식물들을 보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5초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정재상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